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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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잡으러 오셨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혼자 보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돈 잡으러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돈 잡으러? 돈 잡으러?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 돈에 안 진 사람은 없더라고 다 한 건 맞아요. 근데 언니도 참 돈에 한 잔나 봐요. 가슴 속에서 그냥 딱 세 가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해. 우리 식구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유난히 엄마 가슴이 커요. 나도 풍족하게 나도 생활고에 좀 시달리지 않고 나도 좀 편안하게 집에서 놀면서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엄마 마음을 타서 이야기하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이제 우리 애들도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언제 결혼을 시킬까? 결혼 시켜놓고 나면 내 임무 다 끝난 것 같다. 딱 그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애기 애기를 젖 먹인다고 해야 돼. 먹여야 된다고 그러잖아. 네. 가슴 불어서 어떻게 일을 다녔셨어요? 근데 불을 정도로 하지는 않았어요. 젖이 없었어요. 그럴 말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젖은 없을 정도 일찍 떼 놓고 일찍 떼 놓고 어떻게 나왔냐 이 소리를 말하는 거야. 여기 젖은 다 끝나지도 않은 시기에 젖 떼 놓고 눈에 발 빼서 어떻게 일 나가셨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로서 얼마나 슬픈 인생이냐. 그렇지? 그럼 한번 물어봐. 남편도 있을 것이고 누구도 있을 것인데 오늘 정 벌은 사람들은 다 남편들이 좀 무능력한 것 같아. 여자가 안 벌면 돈이 좀 안 벌리는 거. 또 내가 벌어서 내 집 먹고 살 것도 너무 힘이 든대. 굳이 내 돈까지 만져야 되나? 그런 생각. 그게 너무 화가 났을 거야. 차라리 건들지 말지. 내가 번 돈에 그냥 건들지 않아도 나 충분히 힘이 들어. 왜 근데 그 돈까지 건들어서 돈을 더 늘려온다면서? 오히려 늘려오는 게 아니라 자꾸 빚만 지게 끌어 남편이 만들었던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야. 젊은 애기 내비두고 어떻게 젖불어서 어떻게 일 갔나. 그 말이 그 말인 거지. 틀린 말 아니지. 젊었을 때는 여자지만 악발이었을 거야. 생활 전선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지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지독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굶어 죽으니까.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내 신랑 믿고 살았다간 우리 식구도 거짓했을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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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니는 신랑한테 한번도 어깨를 좁은 적이 없어요. 또 신랑이 언니한테 어깨를 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부니까 무늬 부부 있잖아요. 딱 무늬 부부. 맞아요. 애기 아빠니까 애기 아빠인가 보다. 그렇죠. 딱 그 선이지. 뭐 언니네 집이 행복하고 뭐가 어찌고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말이야. 애들 결혼 생활 다 시켜놓으면 내 인생.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나의 걱정이 다 끝났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고 조금 더 그냥 또 그 성격의 성향에 누구한테 막 비비고 막 그런 성향도 못돼요. 맞아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니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니까 나한테 타치하지 마라. 딱 그 성향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구님께서 너무 타치를 많이 했어요. 무슨 타치인지 알죠? 돈 타치. 돈을 벌어다주지 못하고 자꾸 지가 벌어서 나를 좀 갖다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젊었을 때 금전적으로 많이 울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엄마가 향후 나이는 몰라요. 나이는 모르지만 향후 3년 전 3년 있으면 줄줄이 줄줄이 축하합니다. 줄줄이 축하합니다. 줄줄이 축하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3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의 결혼 운이다 그런 게 있다 치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물어봐요. 자식들이 그렇게 결혼에 민감하게 생각은 안 해요.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나가서 빨리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그런 마음은 일단 없어요. 일단 내가 좀 내가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일부터 좀 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더 커요. 그 말 안 하던가요. 어쨌건 애인이 없으니까. 애인이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만큼 여자 남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지금 애들이 연애 재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에만 충실히 느끼고 하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누가 공부해요? 막내. 하나는 누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쪽에 있지 아직 결혼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당장에 내일 나한테 점 보러 온 이유가 내일 빚이 져가지고 내일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고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름 잘 살아왔어요. 엄마 고생으로다가 애들 세 명 훌륭하게 잘 키웠고 키우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한테 막 심각하게 이 집이 오늘 뭔 처리를 안 하면 뭔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친구 따라 점 보러 왔어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없어 보여요. 막 복잡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엄마 같은 사람 점을 보면요 우리는 아 오늘 유튜브 잘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평범하게 산 일상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내가 결혼했을 때부터 그냥 두 손 두 발 다 걷어 붙이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눈물로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엄마가 눈물로 만들어진 가정이지 평범하게 달려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지도하다 보니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키워놨구나. 흐뭇한 생각도 들고 아까 그랬잖아 이제 자식들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이삼 년 있으면 줄줄이다 결혼할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가지는 않아요. 안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정이 너무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잠자리를 도대체 안 해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정을 보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정이 안 가니까. 응. 저 사람은 여자들 때 해 파고 산다고 그러잖아. 저걸 어떻게 무슨 맛으로 낙으로 살았을까? 왜? 엄마 이제 여자이란 말이지. 엄마 이제 여자인데 여자리를 포기하고 산 것 같아. 그냥 여자를 포기하고 엄마로서만 산 것 같아. 왜? 사람이 사람이 마음이 가면 몸도 가더라고. 몸 가면 마음은 가더라고. 딱 그 짝인데 신랑은 단어는 그냥 엄마 언니가 너무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딱 무실한 단어를 당신을 내가 믿어서는 안 되겠다. 딱 그 마음을 딱 내 머릿속에 굳혀버린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을 믿어본 적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고. 못 믿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신랑하고 몸 섞고 싶지도 않고. 왜? 나한테 한두 번 속을 한두 번 세게 있어야지. 금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난 신랑은 노호야. 옆에 오지 마세요. 난 당신 제 방 쓰세요. 난 이 방 쓰세요. 딱 그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여자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로 살아본 지가 언젠지. 딱 그거예요. 지금 인생 살다가 뭐 누가 그럴 때 인생 별거 있나.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는데 여자는 포기하고 얘들만 오직 얘들만 걱정하고 돈만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는 내 고정관념이 깨지를 못하는 거야. 왜? 회사 가면 집에 와서 밥 처리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잠자는 사람 줄여서 또 빨래빨어놓고 넣어야지. 신랑이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나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됐나요? 언니가 눈이 삔 거지. 왜 그런 신랑 만나서 그래. 강아버서